오늘 함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노마서 1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노마서 1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노마서 1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미 시에서 난자요 베나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에 성경이 엘리야를 가르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주의 제잔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찬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한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마지막 성교 시대에 남은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도 하겠습니다 마지막 성교 시대에 남은 자입니다 우리는 지금 237나라 또 오총종족 보그마를 이루어가는 마지막 성교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모두가 이 시대에 남은 자라는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언약적인 도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4월달은 성교회의 달로써 세계의 성교대회와 또 예언 성교대회가 있는 달입니다 이 세계의 성교대회의 주제는 망대를 가진 파수꾼이라고 주제가 있고 또 예언 성교대회는 237 성교회 장막터를 넓히라는 것이 주제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세계의 성교를 하기 위해서 중요한 플랫폼이 바로 언약을 붙잡은 가정과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보금으로 원리스되어지고 세계의 성교에 대한 언약을 붙잡고 있다며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영적인 사실을 아는 사단도 우는 사자와 같이 두두다니며 이 보금 가진 가정과 보금 가진 교회를 어떻게 해서든지 무너뜨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언의 모든 가정이 세계의 성교에 대한 언약을 붙잡고 237나라 5층 종족 보금화 속에 쓰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항상 이 시대에 남은 자라는 영적인 정체성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남은 자라는 것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로 결론 낸 제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로 결론이 나면 갈등하고 방황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문제와 사건이 생기면 그것이 보금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직 그리스로 결론이 나지 않으며 늘 갈등하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보금으로 결론이 나고 또 오직 그리스로만 붙잡는 이 시대의 남은 자로서 순례자와 정목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성교의 장막털을 넓혀가시는 그리스로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자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자입니다 바울은 노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집중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마서 11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오 아브라메 시에서 난자요 베나민 지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오 성민이라고 자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예수가 글소의 심을 믿지 않고 또 믿지 않는 수준이 아니라 예수 글소를 믿는 사람들까지도 핍박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바울 본인 자신과 또 엘리아를 예로 들으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다메색 사건 이전까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누구보다 더 앞장서서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글소를 깨닫고 그 예수 글소를 전하는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어느 날 이스라엘 민족에게 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아를 말한 의미는 엘리아가 갈매살에서 850명의 이 거짓 선제자들과 누구의 신이 참신인지를 결판을 내는 결투를 했는데 그 결투에서는 엘리아가 승리를 하게 되었는데 문제는 이렇게 승리하고 나면 이스라엘의 영적인 흐름이 바뀔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 여왕이 오히려 더 죽이고자 할 때 엘리아의 마음속에 큰 낙심과 두려움이 찾아와서 도망을 치게 되었습니다 이 도망을 쳐서 앉았던 곳이 노뎀나무 밑이었습니다 이 노뎀나무 밑에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래 여하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라고 기도가 아닌 신세의 한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엘리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사람은 본인밖에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때 엘리아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바할과 아세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명과 엘리사를 남겨두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도 나 혼자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또 나 혼자인 것 같지만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또한 전도와 성교의 사역을 동역할 수 있는 제자를 분명하게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노마서 11장 5절 말씀해 보면 그런 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도라는 것은 엘리아 시대와 바울 시대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데 쓰임을 받을 남은 자가 예비되어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남은 자의 특징은 자기가 남겠다고 해서 남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에 의한 것이고 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이 시대 속에 2, 3, 7나라 이 5총 정도 보고만 하는 하나님의 청명과 소명과 사명을 붙잡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남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기도라는 강력한 영적인 무기가 있습니다 이 시대 속의 남은 자로서 순례자와 정복자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오직 기도 속에서 성사미 하나님과 함께하시는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고 오직 전도와 성교 속에서 현장을 살리는 정복자의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대 속에 참된 보금을 가진 남은 자가 된 것에 감사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인도를 받는 순례자의 여정을 걸어가시고 2, 3, 7나라 5총 중족 보고만을 살리는 정복자의 응답을 누리시기를 예수의 글씀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 성교 시대의 남은 자입니다 두 번째, 마지막 성교 시대의 남은 자입니다 바울은 노마서 11장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먼저 구원의 길을 열어주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동족들의 어리성음을 안타까워하면서도 자신과 같이 남은 자가 반드시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이런 이스라엘 백성이 보금 거부는 놀랍게도 이방의 구원의 시간표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노마서 11장 11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느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써 구원이 이방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식인하게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식인하게 한다는 것은 해계와 믿음을 일으키는 것인데 그 속에서 가치 있는 자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이 먼저 예수님을 믿게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극시켜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라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금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아직 구원받기로 작정된 이방인의 수가 다 차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기까지 이스라엘을 우둔하게 하시다가 구원하식으로 작정하신 인원수가 다 채워지면 자기의 종독들이 구원받을 날이 올 것이라는 사실을 바울은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방인 중에서 구원받을 자의 총수가 얼마나 되는지는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수를 밝히지 않고 하나님의 신비로 남겨두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생명을 다하는 날까지 일심 전심 지속으로 예수 글소에 참보금을 증거했고 이 사명을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도 전달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계획을 완성하시는데 바울과 디모데처럼 우리를 이 시대 속에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마지막 성교 시대 속에 남은 자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또 우리는 예수 글소를 통한 주신 완전 보금의 이 플랫폼 위에서 성교의 망대를 가진 파수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교의 언양의 바톤을 우리의 후대인 랩노트에게 전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5대륙 중에서 아프리카 대륙을 맡아서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성교사였던 리빙스터에 대한 책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아프리카 성교의 아버지로 불렸던 리빙스터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내가 아프리카에서 생의 많은 부분을 보내는 것을 두고 희생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연코 희생이 아닙니다 오히려 특권이라고 말해 주십시오라고 했다고 말합니다 우리도 보금과 전도와 성교를 위한 헌신과 오림과 집중은 희생이 아니라 특권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마지막 성교 시대 속에서 남은 자로 부른받은 것도 놀라운 특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의 남은 자로서 분명한 영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언약적인 도전을 해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언약적인 도전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시공간을 초월하는 힘을 주시고 또 흑암 문화를 보금 문화로 바꾸는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 살릴 후대냄넌트가 반드시 예언에서 세워질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또 하나님의 사역인 것입니다 우리 성님들이 237나라 우청정교 보금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임을 믿고 이 성교의 남은 자로 쓰임받으시기를 예수의 글씸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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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